최고의 남자 스타와 평범한 여대생의 마법같은 사랑 이야기 그러나 아직까지 커플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커플 탄생을 위한 마지막 여행 해변의 연인 서태평양의 환상적인 나관 마음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스캔들 애정만세 애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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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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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사실 이 인천공항에 우리 애정만세 씨 보고 우리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올 일이 없어요 여기가 어디야? 얘 뭐 이렇게 좋아 여기 우리나라 이런 데도 있단 말이야? 처음 왔습니다 못 말리는 추적대왕 인성진 오늘도 추적도 꽃님이를 사로잡겠다 패타이어는 왜 갖고 온거야 이거는? 사람 이게 패타이어로 봐 이 사람아? 은색깔 패타이어 봤어? 이게 지금 우리 기획사 차에서 방금 뽑아 따끈따끈따끈한 타이어구먼 오늘 집에 못 가 다 메이저 저기 어디 간다고? 광 나 너무 광 가는 줄 알고 광팔라고 고도 깎고 왔어 이거 광팔에 대고 하냐 하면 도대체가 도대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고 내가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이상한 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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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학창시설에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상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이야 지금 여기는 겨울이에요 안 추워 꼬리님에게 영원한 미소천사로 남고 싶은 성주시경 헌성의 양보는 없다 이성진씨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반짝반짝이는 재치와 아이디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도 고갈되거든요 아 성주경씨가 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 아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다들 주접들을 떨고 있어요 왜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김지훈 마음에서 사랑의 종지부를 짓겠다 부러움과 사랑을 한몸에 바꾸는 행복한 그녀 김꽃잎 아니 어떻게 왜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이 하세요 아니 얘 매니저 어디 있어요 왜 집에다 정신을 놓고 왔어 어 얘 좀 갖고 와봐 그나저나 우리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왜 바로 우리 꽃잎 양이 MBC 천일 방송연예대상에 MBC를 빛낸 100명의 위인에 들었어요 아 와 와 아 아 대상 받고 당신 드디어 스캔들을 터트렸더만 대치동 K 야 김동완 사실 김동완씨랑 저랑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김동완씨가 대치동에 사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이게 김동완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예 김동완이 맞다는 겁니까 예 아 지금 동완이 오늘 못 와요 지금 대치동에서 짐 옮기고 있어요 이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만 좀 아 진짜 동사랑 아 끝났구나 형 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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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나 어디야 주접 떨기 너무 힘들어 하유기 최고의 크리스마 신화의 김동완 오늘 사랑의 신화를 창조하겠다 이 넓은 공간에서 추적을 원격 떨어 주세요 두 분 저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보세요. 내 팔이가 잘랐어. 아니 방금 봤어? 다시 한 번 도전이야. 내 팔이가 잘랐어. 접대숙생에서 니가 내 다리 자르더니 이번엔 니가 내 팔이 잘랐구나.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괌 여행에서 규칙을 바꿨습니다. 꽃님 씨가 마지막 선택을 하겠습니다. 진짜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프로포즈 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중요한 말씀을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괌에 가지 않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표가 없어지면 경님이 꺼? 그럼 잠깐 있어봐. 니네 다 와봐. 니네 다 표 있지? 이리 와. 뭐야 이거. 떠나면 또 경님이 꺼있어. 땡큐지. 아 지금 알아봤는데 강좌는 비행기가 모두 만석이래. 어디 알아봤어요? 넷 얘기했잖아요. 아니 방금 전화로 했지. 비행기가 다 만석이래. 내일이면 출산해야 한대. 너 정말요? 왠지 대부분을 하네. 속성되는 게. 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아니. 내가 말했죠. 한국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웨어라이 프롬. 깜딱뻑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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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괌에 가서 절대로 국가 망신을 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 죄송해서 갔다 오고. 너는 그래서 성격이 좋은 애라는 소리를 짓네. 자 잘 갔다 와. 아이 씁쓸하게 간다. 아이 오빠 진짜. 꽃님이 잘 갔다 오고. 가 얼른 가워요 가. 바이바이. 어 야 잘 놀아. 사고치지 말고. 딱 얼렸어. 여러분 제가 누군가 제가 안 가겠어요. 저 사람들 다음 비행기로 제가 곧 추적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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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화장실 가는데 없어서. 꼬집이 데리고 왔어. 분명히 지윤이가 데리고 왔을 거야 어딘가. 꼬집. 꼬들아. 공공자체해서 뭐 하는거야. 아. 아. 어디서 왔어. 땀빠딱 꼬들아. 아. 정말 긴 꼬들아. 정말 화장실 갈 줄 몰랐는데. 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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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꼭 배달이 줬지 않았어요. 달라진 애정만세 진행 방식 지난 두 번의 프로포즈 여행에서 남자들은 부담감으로 아무도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긴급 제안 더 이상 남자들에겐 프로포즈의 기회가 없고 꽃님에게 선택의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괌 여행의 마지막 날 꽃님의 선택을 받은 남자는 그녀와 커플이 되고 애정만세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야, 부디면 여기잖아. 네가 왜 여기 앉아있어. 야, 여러분 공정하게 가위바위바위로 누가 옆에 앉는지 정하자. 내 무릎에 털이 많이 난 걸로 하자. 내가 털이 제일 많다. 내가 얼마나 좋아. 아니지 까칠까칠하고 재수없어. 아니야, 남자의 생명은 때야. 때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하자. 나지. 그래, 가매보라 하자. 가매보라 하자 형. 형 안다? 형 안다? 어떻게 안다 형? 저렇게 꿇고 있는 거야. 꽃님이 더 달 텐데 아마. 야, 그러지 말고 비행기는 나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리 맡고 있는구나. 근데 사실 이게 여러 명이 앉는 거야. 여기도 사람이 앉는 거야. 그를 말해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제 저기 안전벨트 불 꺼졌으니까 자리 배치 다시 해. 아, 진짜로 어떻게 할 거야. 자리 배정을 지금. 너랑 계속 가져갈 거야? 아니, 뭐 바꿔야 돼, 자리를. 지금 좋은데. 야, 오늘 5, 3이 셀 테니까. 그만해. 그만할게. 5, 4, 4, 3, 2, 1, 0. 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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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치다. 비행기 좀 세워주세요. 싱탈. 거신이 4개 섰어. 유재하. 유재하 베스트하우드. 난 전람회 앨범 부작업하고. 전람회. 오케이. 어, 김전무. 이름 잘 처리하고 있나? 네. 네. 아, 네. 아, 그래, 그래. 나 없을 때 서울에 일일 잘 보고. 그래. 어린천이 형. 아, 나 지금 똥치다, 똥치. 맘 가졌어. 아니, 똥치다, 똥치다. 아, 똥치다, 똥치다. 아, 밤디랑 있다고? 마이클 전우는 농구하자고? 아, 이건 안 한다 그래. 나는 상대도 안 되는 거야. 하... 이게 문제처럼 그냥리고 Youtube이 많지. reggio 나은 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동을 좋아했지. 허옹이 heard. 은행 Sick bye, ktoś!! WOW! 드디어 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경림이가 솔직히 없었잖아. 비행기 아닐테도 없었지. 여기 와도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 내 몸만 보면 경림이 사니까. 야 이거 다 깎어. 동그랗게. 즐겁게 숙소에 들어가는데. 경림이 없지? 경림이는 없어. 당연히 쓸 수가 없어. 경림아. 경림아. 잠깐만. 야 빨리 문 닫아야지. 혹시 몰라고. 자 제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습격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습격. 방이. 왜. 형이 처음 와봤잖아 여기. 바람 밖에 없는데. 큰 문제인데. 지금 지켜야 된단 말이야. 우리 둘이 방에서 찍자. 재수없게. 내가 들고 가 있잖아. 아무너들면 어때. 자 일단 짐 풀고. 감사합니다. 손 잡지마 손을 왜 잡고 해. 무슨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도 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그래. 나 놔. 하나 둘 셋. 꽃님 짐 죽여 놔. 일단 나와. 소파도 맞다니까. 꽃님이 혼자 다 풀어. 아 이제 꽃님이 그냥 쉬라 그러고 나오라고. 아 짐 풀으면 도와주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손이 없어.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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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걸렸어, 이거라. 아, 뭐야? 야! 야! 내가 누구야? 야, 뭐야? 아무튼 눈 시뻘게 해갖고 난... 안 온다며. 야, 나 안 온다며! 자고 내일 얘기하고 일단 들어가서 자. 뭐해, 여기서? 고맙지. 야, 잠깐만. 왜 그래, 안에 누구 있는데? 언니야. 꽃님이 안에 있어? 아유, 진상들. 이렇게 한 번을 뿌렸습니다. 자, 저희가 괌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낫을 맞이했습니다. 낫을 맞이. 저는 낫해도 기억자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차의 구조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다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를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mm 좀 주세요. 아, 왜 비교를 하고 그래요! 하지만 안 돼! 김동완 씨랑 이성준 씨.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준 씨 딱 붙었고요. 그다음에 성시경 씨는... 옆으로 접었습니다. 옆으로 그냥 접었습니다. 옆으로 접었습니다, 지금. 꽃님이야. 꽃님이야. 별도 주고 싶지 않고요.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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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전에 만던 쨍! 그럼 니가 타잔? 나는 뭐지? 치타!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네. 각오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 데이트는 정말 이제 기똥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제 꽃님이가 갈등하지 않도록 활기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연인들이 봤을 때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아, 러브 스토리나... 러브 스토리나... 영화 같은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만화 같은 데이트를... 사실 그... 애정만세 방송을 보면 우리 김동완씨가... 이하마 모토산! 이하마 모토산! 이하마 모토산! 그... 타율이 굉장히 적죠? 김동완이... 200번 치면 2번 나가죠. 저는 분위기 있고 편안한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꽃님씨가 불편한 데이트를 좋아하세요? 활달하고 불편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외로워. 편안하고 뭐 분위기 있고 이런 거 구분하고 이런 거 이렇게... 채찍을 좋아해요? 채찍이... 바다에... 바다에 30분 잠수하기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뭐죠? 아, 우리 해! 여기까지 와서... 저 근데...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진짜요? 우선 우리 꽃님씨 거! 엄마! 우리 김동완아! 자, 우리 겸임씨 거! 아, 제 것도 있어요! 아니, 나도... 나도 좀 제대로 된 것도 찍어서 이게 뭐예요! 자, 우리 성진씨 거! 아니, 성진씨 거 보면 유려가 되실 거예요! 우리 성진씨 거 보면 우리... 송진씨도 좀 유려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인 씨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유려가 될 거예요! 좋지? 야, 동아이, 네가 봐 봐! 딱 이거지! 야, 왜 니네만 똑같은 거야? 아이고, 내 맘이지. 우리 좀 맞춰서 해봅시다. 이게 뭐예요? 아, 괌남. 부뚜막에 오른 강아지, 괌 뜨거워서 난리 났네. 이제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모래패키 게임입니다. 모래를 좀 높게 쌓아야 돼. 아이, 잠깐만. 저거 누구야? 이게 몇 개월 만에 나타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꽃님이랑 헤어지면서 지하철 타고 이리로 바로 온 거야. 2호선 안 가더라고. 3호선 타고 이리로 온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반칙인 게 원래 탈락하면 같이 여행 못 오는 거였다. 말도 안 돼, 거짓말! 그날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 요양원 조금 돼 있더라고. 정신이 안 돼. 여기 온 거지. 우리가 노래를 한 곡 하자고. 오빠가, 잠깐만. 키가 몇 시지? 하나, 둘, 셋, 넷. 조개 꺼지 먹고 오는 거야. 그래. 오빠가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게임하려고 그러지? 네, 게임할 거예요. 오빠는 다 요즘 요양원이야. 노래를 좀 쌓아주세요. 이 나뭇고쟁이를 쓰러트린 사람은 오늘 바다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아유, 참. 아, 욕심쟁이. 아니,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성격이 나옵니다. 굉장히 대범한 성격과 굉장히 쪼잔한 성격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아, 하신 건가요? 놀아. 아, 좋습니다. 우리 그 생각 외로 생각 외로 정말 많은 양을 지금. ego 여길 꺼려야지, 뭐 거기 있는 것 같았으면 뭐예요. 괜찮습니다. 내년 tung이 강. 남자니까. 남자니까. 김성수 씨, 김성수 씨 아주 고난이도의 실력으로 지금 환히 나갔죠. 순간 또 떨어져.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그냥 맨땅에 나뭇대기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음 김동완 씨. 김동완 씨. 어! 좋아. 어! 왜 나뭇대? 이성준 씨, 또 그렇게 하려면. 이성준 씨, 양 사이드를. 그냥. 아, 지금 보기에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냥 만지는 거죠. 어? 빨! 빨! 으아! 아, 좋습니다. 이성준 씨, 좋았어요. 이성준 씨. 어? 어? 자, 지금 비발. 으아! 깜짝이야! 으아! 아, 지금 굉장히 조금씩 다들 건드리고 있는데. 자, 좀 많이 남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꽃님 양이 보고 있잖아. 이 씨.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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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찌그러져,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아, 지금. 아, 이러다가 전설 속에서 돌붙여가 됐다. 저기요, 의사 선생님 와서 이거 전해드리라는데요. 모래로 맞은 볼링공하고 축구공하고 야구공이래. 자, 그러면 우리 김성수 씨가 요양원에서 배운 저글링 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씨의 저글링 쇼! 으아! 아, 이게 몇 개야? 으아! 하나 더 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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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하나씩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이불 받아! 이불 받아! 으아! 으아! 아, 수줍이 싫어! 자! 으아!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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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저거 또 왜 들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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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 으아! 토마火! 으아! 영원호! 으 feder! 으아! ㅈㅇ! 수 새끼! large- 오! 으아! 으아아아악! 으악! 도저히 미셔! 그나리 너무 직접 떨게 두세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 너 때문에 왜 이렇게 하고? 아이씨! 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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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프로포즈 했으면 참 아쉽더라도 일단은 해보고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선택권은 발탈당했으니까. 꽃이 형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던 게 좀 자리를 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걸로 굉장히 오래 남고 싶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떤 좀 여유로움과 좀 즐거움보다는 약간 긴장이 더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네요. 뽑히고 못 뽑히고 간에 결과에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보려고요.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려고. 꽃님아 로비 앞으로 와. 꼭 혼자 와야 돼. 진짜 예쁘다. 우와. 꽃님아. 자. 장미 20송이의 꽃말이 뭔지 알아? 열정적인 사랑이래. 너랑의 열정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차도 빨간색으로 내가 준비해왔어. 언젠가 꽃님이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지? 아주 뻥 뚫린 차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고 싶다는 말. 누가 그런 말 안 했니? 어떤 여자야? 다른 여자야? 자, 타! 처음 타는데. 이성진, 김동아, 송시경. 몰랐지? 이 자식. 내가 일부러 빼놨어. 뭐예요? 뭔지 아니? 뭔데? 바로 국제 면허증이라고 하는 거야. 오! 아무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없어. 면허증 있는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요? 한국에서 오기 전에 꽃님이랑 정말로 데이트를 아주 멋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자, 가자! 바다로 가는 거야. 너 오빠 온전한 거 진짜 생각하면 처음 써보네. 네. 그런 애? 너무 멋있다. 따라가는 거 알 수 있어. 안들이 그 이야기가 Nicotine이 나를 파악하고 싶어. 왜 시끄러워지지 않나. 잘 하는 거 알 수 있지. 왜 시끄러워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 교사만 써주십시오. 아, 이쁘게 그런 암흐이 바라보는 넌 이지윤의 데이트 제안.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사랑의 전력. 오늘 지윤은 과거의 비극적 사랑을 운명적인 사랑으로 바꾸려 합니다. 우리도 이제 미생에서 사랑을 못 이룬다면 그렇게 다음 세상에서 만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몰라도 그죠. 찾아오지 않을 거라도 그 약속 먼저 얻어줄 네가 지금 내게 할 만한 아름다운 길 알 수 없겠지 너에게 선택권이 넘어가는 첫 데이트인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요. 저런 아름다운 풍경들 너의 외모의 비향은 무엇보다. 에이, 꽃님이보다 못한 바다. 너 왜 피어났니? 너의 미모가 저 바다를 죽이는 거야. 저 바다를 죽이는 거야. 저 바다를 죽이는 거야.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저기 사무조 딸하고 그 사랑하는 남자랑 마지막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비장 한번 해보세요. 웃기겠다. 우리 그냥! 우리 그냥! 떨어지게 해주세요! 사라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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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종이 그... 연인이 이 종을 치게 되면 그 사랑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다 그러더라. 진짜요? 응. 어떻게 치는 거야? 자, 오늘 제가 다 쏠게요. 마음껏 드세요. 여기서 그 사랑의 절벽에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절벽 안으로 뛰어드시면 됩니다. 자, 구니아.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내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뭐 그렇게 어려운 소원은 아니야. 자. 앞면이야! 자, 구니아. 소원 들어줘야 돼. 왜? 제가 한 번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번 해보면 안 될까요? 정말? 왜? 나 지금 못 믿는 거야, 지금? 아니, 앞면 나왔으면은... 선 제가 들어 드리는 것도 제가 해볼게요. 알았어, 한 번 해봐. 무거운데? 어? 앞면이네? 어? 앞면이네? 어? 앞면이네? 어? 앞면이네? 어, 앞면이네? 뭐야, 이게? 이런 유치한... 유치하긴 뭐가 유치해, 이놈 자식아! 사랑은 유치해질수록 쟁취할 수 있는 법이야! 아, 무겁다. 솔직히... 나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 담긴 동전이야. 뭔데요? 나랑 가상 결혼식 해줄 수 있겠어? 네. 우! 신랑... 이지윤은... 김꼬님을 사랑합니까? 예! 신부, 김꼬님은... 신랑 이지훈을 사랑합니까? 네? 어쨌든 대답이었어 네 그냥 자갈라 은혜아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야 얘들아 멋있게 날라가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멋이 없더라 내가 준비한 것들은 마음대로 안 날라가는 거야 왜 날라가 진짜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너무 감동해서 울진 마 우리가 매달아 놓고 가자 이러고? 뚜껑 여행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다 저렇게 하면 우리가 신혼여행 온 줄 알겠지? 여기서 결혼한 주민인 줄 알지 않을까 이제 설레이는 데이트였습니다 앞으로 이 느낌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스캔들 일정만세 선택받기 위한 남자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환상적인 섬 밤에서 펼쳐지는 해변의 연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아 아 아